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국어 동화 4-1 단어 음운변동과 정확한 발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보통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의 음운변동 단어는 이러한 자음체계표 모음체계표를 교과서에 그대로 제시하지 않는데 동화 교과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말의 자음체계 모음체계를 교과서에 제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표가 그대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외워두면 음운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음화에 대해서 유음화는 좋은 위치는 변하지 않고 좋은 방법만 바뀌는 현상이다 라는 선제가 출제됨으로 자음체계표를 암기하는 것이 더 좋겠죠. 우선 이 교과서에 나온 음운변동의 유형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음운변동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체, 그리고 축약, 탈락, 첨가로 나눌 수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5가지 종류가 나와있는데 자섭서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나와있더라고요.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할 음운변동의 종류죠. 우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국어 음절의 끝소리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의 자음만 발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비음화가 일어난다든지 여러 음운변동의 종류가 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비음화부터 볼게요. 비음화는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니은, 미음 앞에서 각각 비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예사소리가 비음으로 바뀌는 건데요. 좋은 방법만 변하는 거죠. 유음화는 니은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리을의 영향을 받아 리을로 바뀌는 현상으로 비음화와 마찬가지로 좋은 방법만 바뀌는 현상입니다. 된소리되기는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읏이 된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읏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국외음화는 종성, 디귿, 티읏이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할 때 국외음화 지읏, 치읏으로 바뀌는 현상인데요. 국외음화의 경우에는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가 모두 바뀌어요. 이 표를 통해서 보면은 디귿, 티읏이 지읏, 치읏으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파열음에서 파찰음으로 치조음에서 경국외음으로 조음 위치도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사나 전미사라는 말이 아니라 형식형태소의 모음 이와 결합할 때라고도 출제될 수 있어요. 조사나 전미사가 즉 형식형태소인 거죠. 두음법칙은 한자어 첫머리에서 초성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인데요. 두음법칙은 탈락에도 해당돼요. 여기에 탈락에도 나와 있는데 한자어 첫머리에서 초성 리을이 니을과 니은이 모음 이나 반모음이 앞에서 탈락하는 형상. 리을과 니은이 이응으로 바뀌면은 이건 탈락에 해당하는 거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면은 교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추격의 종류에는 자음 추격이 있고 모음 추격이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자음 추격에 해당하는 거센 소리 되기만 다루고 있어요. 거센 소리 되기는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읏이 히읗과 만나 거센 소리인 키읗 티읗 피읍 치읗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기역과 히읗이 만나 키역이 되는 거면은 음운의 수가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음운의 수 변화를 묻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그 다음 탈락에서 모음 탈락과 두음 법칙이 있는데 두음 법칙은 아까 봤죠. 모음 탈락은 두 모음이 연결될 때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교과서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모음 아 어가 연속되어 나타낼 때 둘 중 하나가 탈락하는 거 똑같은 모음이 두 개가 나타날 때 그 중 하나가 탈락하는 거 동음 탈락이라고 해요. 그리고 으가 다른 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것 예를 들어서 쓰 더하기 어가 만나면 쓰에서 으가 탈락해서 써가 되는 거죠. 이를 모음 탈락이라고 합니다. 축약과 마찬가지로 모음 탈락 뿐만 아니라 자음 탈락도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모음 탈락만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첨가. 대표적으로 니은 첨가도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반모음 첨가만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니은 첨가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반모음 첨가는 모음 이의 모음 이 뒤에 다른 모음이 올 때 둘 사이에 반모음 이가 첨가되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예가 되 더하기 어는 되 여로 발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반모음이 하나 첨가된 거죠. 종류의 개념을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단어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문제는 단순히 개념을 서술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어에 어떤 의문변동이 일어났는지를 묻고 특히 이러한 조항을 제시한 후에 조항에 해당하는 여를 적절하게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렇게 적용하는 문제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문변동과 정확한 발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